너무 커도 청소하기도 힘들고 유지비가 많이 나요 나이 먹으면 진짜 힘들고 감당 없이 나이 먹으면 저는 웬만하면 딱 버리거든요 어느 집 가면 집을 싸놓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버리든가 주든가 특히 옷 같은 거 욕심이 없어 신발 다 좋아요 정장도 있잖아요 두 볼 있었는데 한 벌도 버려버렸어 한 벌밖에 없어 근데 이게 그 좀 약간 겨울 아니 봄 가을 겨울용이라 여름에 입을 수가 없어 약간 두꺼운 거 하하 근데 뭐 다녀보다 이쁜데 엄청나게 없어져서 장기헌리 한다고 한 번 사줬죠 40 몇 마르지 하나 사줘서 했는데 뭐 입을 일이 있어야지 아니 그 견추가 없는 거를 티셔츠를 하나 사줬어요 네 네